그 당시에는 쿨했나요? 그 당시에는 쿨했나? 마지막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비양갈거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곡은 인어러지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6, 7, 8, 9, 10 1, 2, 3, 4, 5, 6, 7, 9,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1, 2, 3, 4, 5, 6, 7, 10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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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